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참석했던 방위산업협력공관장회의에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에는 여비 6,500만 원과 임차료 348만 원, 일반 수용비 140만 원, 업무 추진비 185만 원 등 총 7,15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공관에서 요청한 항공운임 등의 집행 비용도 정산되는 중이라 지출된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의를 5일 앞두고 귀국했던 이 전 대사는 공무 수행 목적을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 일체를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가 법무부에 승인해 받고 출국한 이 전 대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그의 귀국용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급조된 회의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참석 대상이었던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6개국 공관장 가운데 일부는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회의 사실을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들러리 논란이 제기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회의 급조 정황은 올해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시 회의를 준비한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에 배정된 예산 4억 4천만 원 가운데 기타 운영을 위해 배정된 건 4,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 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던 거여서 공관장 회의 및 기타 외교 현안 대응 예산 항목에서 지출됐다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이나 세부 항목의 변화가 있었어야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종섭 전 대사는 우여곡절 끝에 열린 공관장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 사퇴했습니다. 부임지인 호주에 채 열흘도 머물지 않은 채 느닷없이 귀국할 때만 해도 이종섭 대사는 호주 대사로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전부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급조 회의, 방탄 회의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사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귀국 당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다음 날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가 공식 시작된 이번 주에는 방사청장을 면담하고 방산 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귀국 일주일 만에 열린 어제 합동회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무에 매진했습니다. 당연히 사의 표명은 없었습니다. 공수처 조사 다 바꿔나가실 예정이세요? 네, 예죠. 공무수행 중 전격 이루어진 사의 표명. 귀국 이후라던 공관장 회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대사는 오늘 예정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도 불참했습니다. 방산 협력 논의 뒤에도 한국에남아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급조 회의 논란이 일자 각종 일정과 보도 자료를 쏟아냈던 관련 부처들 역시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당장 그만둘 대사를 위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적지 않은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사가 호주에서 수행한 공식 일정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한 것뿐입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은 이 대사의 사임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차기 주호주 한국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상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비롯한 6개 나라 대사들이 오늘 방산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업체와 방문 시점, 방문 결과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알릴 경우 방산 관련 정보가 공개돼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외교부는 이 대사에 귀국 일주일 만인 오는 28일 공관장들과 장관들이 참석할 합동회의가 열린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서 방산 협력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합동회의 이튿날에는 수출입은행 등을 찾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급조 회의 논란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일정을 잇따라 공개하는 모양새인데 이번처럼 특정 대사들이 귀국해 장관들과 만나는 회의도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거의 처음이 맞는 것 같다며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개별 공관 차원에서 과다한 업무를 하기 어려워 대면 협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공관장 회의 이후에도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대사들까지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머지 대사들도 공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